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금요일 애정클 시간 벨비클럽장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비클럽장입니다. 네 우선 통계 얘기부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비록 점차 나아지는 추세라고 혹자는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죠. 올해 상반기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산업재해 치명률은 10만 명당 2.34명 10만 명당 2.34명인 방면 우리나라는 4.33명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OECD의 평균의 2배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는 활짝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위험의 외조화 이렇게 표현을 해왔고요. 10년대를 지나면서 상업재로 인한 사망률, 치명률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건 우리 정치와 우리 시민사회가 잘한 일에 속해 해요. 그동안 통계에 안 잡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걸 양지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재 신고 함부로 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했었어요. 그런 캠페인도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요? 건조에디터입니다. 건조에디터입니다. 안 아픈데 산재 놓지 말라는 캠페인이란 거죠. 우리 기금 적다 이러면서 쉽게 말해 꼬장 부리지 마라. 그게 이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저항해 오고 정치권 일부가 이걸 수용하면서 이 숫자라도 좀 진실에 가까워진 편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화재 사고는 위험의 외조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민낯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위험의 이주화요? 네. 외조화에서 이주화로. 국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9.2% 그리고 2023년에는 10.4% 그리고 올해 상반기 3월 기준으로는 11.2%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면 9명 중 1명입니다. 네. 이것도 여전히 산재 치명률이 그랬던 것처럼 신고되지 않는 비중이 더 크겠네요. 외국인의 경우에. 네. 특히 서류 미비자도 많고 해서 그런 감춰진 통계도 분명 많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지금 이 23분의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노동부의 산업재해 치명률 조사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따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망률이 11.2%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3.2%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자면 내국인보다 4배 가까이 사망사고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4배 이상.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모든 시사 프로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위험한 곳에 외국인이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리셀 참사 사망자 23명 중에서도 18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라오스 국적이었고요. 나머지 17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한국 국적의 5명의 피해자 중에서도 한 분은 귀화한 조선족 동표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이날은 희생자들의 49제가 있던 날이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너무 안 보인 것 같아요. 관련된 보도가. 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과 한국 사회의 내추럴한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참사가 자주 나면 우리는 YTN이나 연합뉴스티비에서 라이브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금방금방 잊혀지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적어도 제가 봐온 기억에 의하면 아주 조금의 차이로 좀 더 빨리 잊혀졌다 할까요? 심각성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9제에 관련해서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이들의 넋을 떠나보내는 자리였지만 유족들은 우리에게 슬프게도 너무나 익숙해진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너무나도 익숙해서 무뎌지고 누구에게는 지겨워진 그런 구호.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 많은 참사들을 겪고도 여전히 무능하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호죠. 그리고 익숙한 정치와 언론의 대응 방식. 그래서 오늘은 아리셀 참사를 들여다보며 우리도 여기에 너무 묻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깨워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유럽도 유럽.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차별이 계급 의식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유럽처럼 차별이 구체화되어 있는 곳들이 좀 드물긴 하죠. 시민들 사이에 계급이 있고 외국인도 어디에서 온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시민들도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계급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데 한국은 다행히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일본 사회하고 또 그 점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사업장이든 동네든 친해지면 계급 따지는 습관은 없습니다. 그런 문화적 DNA는 없어요. 대신 안 만나보고 지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계급 의식은 있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언론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지금 49제로 빅카인즈에서 8월 11일이 49제 당일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녹음 당일 14일까지 검색했을 때 기사 나오는 게 26개밖에 없네요. 깨달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뭐 아리셀 안 넣고 49제만 넣었는데도. 저 그거 웃긴 거 있어. 우리 국정감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다가오고 있죠 또. 포털에서 하고 포털하고 빅카인즈에서 국정감사 일정 쳐봤거든요. 네. 이재명 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미리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런 정보도 저한테 주지 않아요. 언론이. 아니 어둠에 이재명 팬클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국정감사 일정을 알려줘달라고 그랬더니 이재명 재판 조퇴한 얘기만 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49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전에 되게 유피디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붙이자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난민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활동가들이나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직접 일단 만나서 친구가 되어보라. 근데 그게 진짜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어도 진짜 우리가 가진 편견이 정말 그냥 우리가 친해지면 친밀해지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무 편견 없이 잘 대하는 편입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한창 또 예멘인들이 이슈가 됐을 때 그때 난민 관련 보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개인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난민 이렇게 집단으로 나오면 완전히 그냥 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댓글창에.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를 조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흑산이라는 복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니면 뭐 축구선수 케이스가 있거나 이런 스토리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카메론에서 오신 분이죠. 네네네. 근데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 응원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스토리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그 양궁선수 1점 샀던 선수한테 막 선풀이 엄청 쏟아져가지고 그 선수가 직접 올렸잖아요. 땡큐 코리아라고 인스타그램에.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혐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의 민족이라고. 근데 일하러 공부하러 온 이 계층에게 한국은 덜 할 일 나위 없이 차가운 나라잖아요. 적어도 제 전제는 이건 국민들이 잘못한 건 아니다. 네. 타임테이블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면 내 곁의 종로가 더 쌍화 예비만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용산에서 실례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네 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 그린. 중건석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의 맛은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추석이 다가옵니다. 쌍화차를 할인하겠습니다. 명절엔 쌍화차죠. 멀지 않았다니까요. 네. 오직 명절에만 할인하는 심지어 다른 폐쇄몰에도 입점해 있지만 오직 XS몰에서만 진행하는 더 쌍화의 추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네. 최대 1만원 할인. 명절에 안되면 귀신같이 더 쌍화가 팔려나가죠.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선물을 제가 작년부터 명절 선물을 SNS몰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더 쌍화로 제가 낙점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는 저보다 대구를 모른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건조에서 대구 종로에 쌍화차 카페를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거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봤어요. 저 40살 때 가봤어요. 네. 실제로 노른자 떠있는 것도 처음 보고 막. 문화체요. 문화체요. 명물. 손님 쪽수의 10배에 있는 서예 작품들도 구경하고. 박정희 초상화는 없었나요? 다행히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가 어항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카페를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있죠 있죠. 거기서 먹었던 그 맛. 더 쌍화에서는 더 괜찮습니다. 양영시였나요? 양영시 근처입니다. 양영시의 맛을 더 쌍화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들고 가기에 좋은 박스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반색하는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입맛에 잘 맞춘. 아마 양영시보다도 더 잘 맞췄을. 양영시는 연구도 안 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있었던 거 쓰셨으니까. 기막힌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연간 인정받은 명절 선물이니 다 함께. 다 함께. 다 함께. 네. 저와 함께 더 쌍화를 할인가로 만나봅시다. 좋아요. 이게 저. 저. 다 함께 왜 했지. 9월 초에. 9월 초에 종로 가면 줄 서서 사야 되거든요. 되게 바보 같은 광경이에요. 액세스몰에서 주문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다 함께. 네. 다 함께. 에비바디. 아리세상사 직후에 관련돼서 분석하는 보도들. 기민하게 많이 잘했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종합할 수 있는 거고요. 덕분에. 네. 저도 많이 참조를 했고요. 사건은 많은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미 예견된 사고였고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온 참사들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층위의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서 한꺼번에 대형 참사로 폭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맥락이 있고 조짐이 있는 일. 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안전불감증의 문제.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위험의 외주화. 외주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의 이주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리튬 배터리라는 매우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네. 요새 뭐 전기차 혐오 이런 전기차 포비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그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자장 사고 때문에. 이게 또 연관돼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또 소환이 되더라고요. 보도가 나올 때 전기차 화재 사건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화가 거의 불가능한 물질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냐면 슬픈 이야기. 아리셀 참사 때 나온 관련 기사들보다 이번에 인천의 잘사는 동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거 관련된 기사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벤츠가 쓰는 인산절 리튬 배터리 때문에. 아무튼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리튬 배터리가 쌓여있던 곳이니까 그 폭발의 규모가 진짜 순식간 40초 만에 정말 cctv를 보면 연기가 완전히 자욱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도록. 그렇죠. 있었으면 목숨을 건지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8월 13일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 결과 14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었어요. 147건. 이번 주 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65건은 사법 조치를 위해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해당 구역이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이 확인할 의무가 없어지고 그리고 관이 반드시 붙이라고 권하는 거 있잖아요. 접근 금지 블라블라. 네. 그런 것도 아닌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관이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또. 보시죠. 네. 하지만 이미 소방당국은 이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남양 119안전센터는 3월 28일 아리셀 공장을 현장 점검하면서 이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기 불과 19일 전에는 남양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예방 현장 컨설팅까지 벌였어요. 그럼 이건 제도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를 어떤 되게 책임감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소방관이 나서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방당국은 자기 할 일을 했는데 그게 의회나 관회까지 귀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이 공장에서 3년 동안 4차례의 폭발 및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폭발 위험 없다면서요. 네. 그리고 참사 불과 이틀 전인 6월 22일 이때도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리셀 측은 화재 사건을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고 쉬쉬었는데만 급급했고요. 지갑 껐다. 네. 근데 이게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첫 번째 죄가 있다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나오죠. 안전보건공단. 제가 진짜 그 아실 방송을 옛날 것도 복습을 좀 하고 이런 준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된 두 가지 훈장이 이거예요. 뭐요? 우수 사업장과 입법 우수 국회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거 사실 거의 셀프 평가랑 비슷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 이 우수 사업장 평가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둘째 문제로는 익숙한 패턴의 위험의 외주화 플러스 편법이 있습니다. 아리셀 이 업체는 1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에요. 그래서 파견법상으로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접 생산 공정. 네. 하지만 사망자 23명 가운데 20명이 아리셀 소속이 아닌 메이셀이라는 또 다른 업체 소속임이 밝혀졌는데요. 하청. 하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업체는 등기상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공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청업체 공장이 아니라 아리셀 공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파견업체라고 볼 거예요. 누구나. 네. 그래서 파견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는 그래서 도급으로 눈속임을 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쓴 거예요. 파견의 경우는 이제 파견과 도급이 살짝 다른데. 파견의 경우는 사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급은 수급업체로부터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위임받고 수행을 합니다. 더 관리가 안 되는 방식이란 얘기네요. 아니면 관리가 확실하게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아 그럴 때만 도급은 인정한다. 즉 도급업체는 독립적인 생산 능력과 장비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셀은 아리셀과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미장전입이죠. 수사당국 등은 아리셀이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었을 때마다 가짜 입력업체를 만들어서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 명의로? 명의 못 구하겠습니까? 이런 의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메이셀이라는 업체도 한신다이아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신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런 게 막 이따가 없어졌다 이따가 없어졌다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청이 하청에 대한 책임을 뭔가 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원청이 유리한 편안 구조를 만들려고 그냥 자기가 DIY로 하청을 만들고. 네. 그리고 하청도 어느 정도 그게 맞았으니까 또 이렇게 했겠죠. 사실상 직접 만든 하청업체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네. 그래서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메이셀 측은 스스로 불법 파견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책임이다. 아니면 아리셀 책임이라고 하기 위해서. 아리셀 측은 도급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업체 간의 도급 계약서도 존재하지가 않았었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나마 이 아리셀 측은 삼성전자 납품회사로 나름 규모가 있고 나은축에 속한다는 겁니다. 큰 회사래요. 영세가 아니군요. 네. 그럼에도 사고 당시 103명의 근로자 중에 외국인 비정규직이 53명에 달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리셀보다 작은 중소영세 기업이 화성에 훨씬 많이 있고 여기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삼성 납품회사가 이 정도면은. 네. 그리고 이게 더 위험했던 게 아마 그 군납하는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마지막 문제점 바로 위험의 이주화 문제입니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약 4배가량 사망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은 곧 내국인이 꺼리는 그런 위험하고 보수가 적은 필수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배터리 누가 만드는데요.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중 대다수가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산재 사망 사고 중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이들이 중국 국적자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 중 60.5%를 차지했습니다. 이상하죠? 뭐냐면 내국인이 수천 배 많은데. 아 이거는 이제 외국인 사망자 중에. 아 죄송합니다. 외국인 사망자 중에. 네. 외국인 사망자 중에 60.5%를 차지했는데 그 뒤를 이은 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이제 태국 국적자인데 6.9%예요. 차이가 10배가 나네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체류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높긴 합니다. 아 그쵸. 그 뭐 외국인이 한국인 대상 저지르는 범죄 비율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흔히 그게 많이 외국인 대상에. 그쵸. 그쵸. 그게 왜곡하기 좋은 통계죠. 네. 근데 그 실제로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놓고 봤을 때도 그냥 중국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비중이 높아서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의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보다 그게 그 보도가 못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한국인의 범죄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걸 언제나 무시하잖아요. 이건 한국인이 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은 원래 외국 나가면 얌전하게 굵게 돼 있어요. 네. 몸 사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헤매 당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 통계를 두 번 뒤집어서 만든 판견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류 외국인 중 그러니까 같은 시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시기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은 44.5%였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사망자 비중이 높은 거죠. 이걸로 봐도 산재에 훨씬 많이 노출된 분들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리셀 사망자도 거의 대부분 조선족이었던 이유는 비자제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노동 수요에 따라 싸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을 줄 직원이 필요할 때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쉽게 해놨고 그들이 국내에서 머무르기 어렵게 해놔서 쉽게 자르기 좋게 해놨죠. 네.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대한민국의 동포 잔혹사는 그 알실 520회 그리고 521회 이상평론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외국인 대상 내국인 범죄를. 그렇습니다. 네. BBC 코리아 이선욱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제외동포는 가장 많고 가장 유연한 노동자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상스러워지기 시작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흔히 고용허가제라고 불리는 E9 비자를 통해서 들여오게 되는데요. 네. 핵심은 고용허가제만 정리해 드리면 돼요. 네. 사실 이 제도는 오늘 많이 얘기는 안 할 건데 이제 이 제도도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문제가 정말 정말 많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실 절차상 여러 까다로운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동포들은 대부분 이제 방문 취업 비자인 H2 비자 아니면 제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F4 비자, 제외동포 비자는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기본기간 3년. 네.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 범위도 이제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체류 비자라는 건 직업을 다른 걸 가지고 잠깐 놀고 이래도 체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뜻이고 E9 비자의 케이스에는 이게 고용허가제가 가장 나쁜 이유가 E9 비자이기 때문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사장님한테 있어서 사장님 앞에서 인상도 못 쓴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재가 발생해도 사장한테 뭐. 그래서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옮겨갈 수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예약도 가능하고 불법 체류 문제도 없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조선족 이모님 모십니다. 라고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체류가 가능한 분들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만큼 동포들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 연구위원은 제외동포비자정책 속에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내국인이 많은 일자리는 동포들이 취업을 못하게 일손이 부족한 일자리는 취업할 수 있게 비자정책이 바뀌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많이 안 쳐다봤으니까.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를 봐도 비슷해요.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정도 차이들은 있어요. 보니까 산재 사망률이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은 굉장히 OECD 기준에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온 동포가 제외동포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방소재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에서는 이전까지 제외동포비자로 금지하던 식당, 숙박업소 등의 취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유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혔어요. 구인란 해소를 위해 제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제외동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덧붙였는데요. 구인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못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인을 가지고 한국 경제가 한국인을 왜 싫어하냐. 한국인의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론부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할 텐데. 그럴 때 해외의 동포나 외국인들을 적극 취업시키는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이유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장님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걸 신고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키지 않는 노동법은 다른 것도 많은데 1번은 뭐죠? 임금을 떼먹어도 됩니다. 때로. 그걸 암묵적으로 합의 봤다. 우리는. 이번에 아리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그런데 이번에 아리셀에서도 아마 임금 체불이 한 2,500만 원 정도 발견됐다고. 23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범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풀로 보더라도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동포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갑자기? 네. 미국인의 접근. 네. 그거예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현재 자매.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다정하게 이르는 말. 너무 안 맞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게요. 네이버 사전을 그래서 저는 잘 안 믿어요. 하지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동포가 그러게요. 그냥 엑스팟? 그냥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엑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뭔가 한국적인 개념인 거네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도 이제 이러는데. 네. 그리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족이 뭉치는 게 국가의 이익과 별로 상관이 없는 혹은 거기에 역행하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동료 동료 이런 말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 당대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동포. 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와서 참변을 당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들을 대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들이 처음 맞닥뜨린 것은 경찰의 막말이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보도가 잘 안 됐어요. 네. 피자자들 보자마자 막말부터 한 거. 네. 저도 지금 처음 봐요. 네. 6월 24일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6월 27일에 벌어져 있는데요. 3일 뒤요? 네. 동포들로 구성된 이주민 단체는 안산 다문화 어린이 공원에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양소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분양소 설치에 대해서 이게 신고만 되고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관할 파출소장은 이들 향해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매체에 따라서 톤이 살짝 달라요. 이게 기자의 권한이죠. 경기일보 버전을 보시겠습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파출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권한으로 차리냐. 동포들이 나라를 위해 죽었냐. 뭐 했냐. 왜 분양소를 차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건 반인륜적인 어휘 사용이죠. 네. 전통적인. 왜냐하면 파출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걸 막아서는 게 그럼 허가가 나지 않아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만 해도 비매너긴 하지만. 네. 그 정도까지만 해도 반인륜적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좀 선을 넘었죠. 그런데 동화닷컴의 보도는 살짝 톤이 달라요. 동화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분양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왠지 누구랑 말투가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자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분양소 누가 발로 걷어차고 똑같은 소리를 해줘야 그래도 정신 못 차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말은 막말입니다. 네. 아니 그럼 전두환은 나라 지키다가 돌아가셨는지. 이건 막말이 아닐 수 없어요. 경찰이 이랬대요. 심지어 안산 경찰이. 네. 다른 데도 아니고. 3일 만에.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화성시에서는 유가족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네. 언론들이 많이 달려올 때 천사인 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성저널이라는 지역신문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특별히 그 의지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지방선거 때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잔소리. 지역 언론은 지역의 문제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극소수의 언론사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손직들에게 밥 얻어먹으면서 사는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화성저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논조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헤드라인 위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월 27일 헤드라인. 정명근 화성시장.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위기 상황에서 가뭄의 담배와 같아. 6월 30일.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첫 빈소 방문 후 유가족을 위한 행정역 총동원 지시.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유가족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아니죠. 화성시장님이죠. 그리고 7월 1일 정명근 시장 상공회의소와 화재사고 유가족 취업부터 지원까지 협력 다짐. 7월 3일 정명근 시장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심리상담 광화. 7월 8일 화성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극복을 위한 봉사 손길 이어져. 시장 올 봉사네요. 그러네요. 네. 확실히. 공법 확인. 네. 확실히 시장님의 정말 굳건한 신념과 희생자와 유적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비꼬시는 분이 아닌데. 평소에 잘. 네. 저는 막 비꼽니다. 공무원 경력 오래된 민선직들 이런 못된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반 공무원 종족주의자죠 저는. 반 공무원 종족주의자. 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들 또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을 했는데요. 7월 1일 화성시청에서는 첫 시민 추모제가 열렸어요. 그리고 유가족들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데에서 큰 위로를 느꼈고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유가족들은 화성시 공무원들에게 각각 전화를 왔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전화를 합니다. 네. 시청에서 계획되었던 시민 추모제가 안타깝게도 취소가 되었다가. 되었다고요. 시장님은 굳건한 신념이 있으시지만 시민 추모제가 취소됐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청이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가족들한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왔더니 뻥이었습니다. 네? 신기하죠 청취자 여러분. 네? 이걸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뻥을 깝니다. 네. 추모제가 취소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대체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그러게요. 이런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다만 신랑이는 있었어요. 네. 화성시 측에서는 청사 내에서 돌연 추모제를 열 수 없다고 하면서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에게 고소고발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추모제를 열면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 네. 라고 시청에서 얘기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합동분양소가 화성시청 1층 현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화성시는 분양소를 지하 2층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보통 시청 지하 2층에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시하고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그지같이 구는 거잖아요 이거. 더 보죠. 네. 그런데 지하 2층에 무슨 센터 공간이 안 돼 있었대요. 히트니스 센터 있지 않을까요? 있어봤잖아요. 그런데 유족들은 그거를 거부를 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추모제가 시작되려고 했어요. 이제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시청 공무원 수십 명이 1층 정문 앞에 도열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도열은 이제 예의 바르려고. 네. 자기들도 같이 추모하려고. 무슨 장례 지도사들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흰 장갑을 끼고 있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유족들이 이제 기둥에다도 포스트잇을 붙이고 말했거든요. 그런 메시지도 다 떼고. 자. 네. 화성시청의 직원들이 시장의 신념과 달리. 네. 마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처럼 굴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시장님은 유가족을 위한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했어요. 행정력 총동원 된 것 같은데. 지금 다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한지랑이 다 다짐이에요. 100천이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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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성저널이 따져야죠. 아니 다짐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화성시에서는 이제 영정과 위패까지 준비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해줘가지고. 또 뻥을 쳤어요. 아니 진짜 이게 뭐가 뭐가 있어요. 네. 네. 영속적인 개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직접 그거를 준비 다 했어요. 네. 네. 놀랍죠. 네. 아니 근데 공무원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 보통 공물이 남잖아요. 뭐 다 유선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늘 이렇게까지 본격적인 뻥을 쉴 수가 있다고요? 그러게요. 아마. 아니 녹음을 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근데 녹취가 된 말실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공무원이. 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유가족들 다 언론 플레이하려고 이런다. 이거를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이제 유가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화성시에서는 그럼 증거 가져와봐라 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그거를 녹취했어요. 저 지금 방 공무원 종족주의자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가 지난 한 20년 동안 쌓아온 어떤 못돼먹은 스킬이 있죠. 이게 지금 발휘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화가 가라앉고 나면 이 소식을 만약에 이제 접했을 중국에 계신 중국의 동포들이 계시다면 그 말씀 정도는 나중에 한 10년 뒤에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인을 상대로도 이럽니다. 우리는 참사 희생자들한테 이러는 사회입니다. 네. 라고 말이죠. 슬프게도 우리는 그에 익숙합니다. 네. 참고로 함정 화성시장은 민주당입니다. 짜잔. 네. 짜잔. 그런데 유족들은 화성시에 또 배신감을 느끼는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갑자기 7월 10일부터 희생자 친인척에 대한 숙식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족들이 어쨌든 이제 화성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데 막 모텔 같은데 그냥 거주하고 막 이랬어요. 되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중국에서 오신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수사에 협조하려도 시간은 한참 더 걸려요. 네. 네.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이 부분은 화성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성시 세금도 아니다. 네. 그럼 뭘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세금으로 유족들 지원하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생겨났고요.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작업을 본능적으로 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용은 추후에 화성시가 사측으로부터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비용인 거예요. 대집행이에요. 대집행 일종의. 네. 꼭 필요한 행정을 시가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책임이 있는 주체한테 돈을 나중에 청구하는 거예요. 네. 시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유족들이 항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의 대답은 이랬어요. 그럼 아리셀러부터 지원 비용을 보존한다는 약속을 받아와라. 그걸 유족이 받아와야 된다고요? 그걸 시가 해야죠. 네. 국가가 해야 되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유가족 취업부터 지원까지 협력 다짐했다면서 지금 지원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게요. 취업부터 지원까지 협력을 다짐했다고 했어요. 정명근 시장이. 화성전월의 제목에 의하면. 네. 그래서 유족들. 그러니까 그러면 과로 열고 지원까지와 협력 사이에 안 해주기로. 네. 다짐. 이면 맞아요. 행정력 총동원 과로 열고 방해하기로. 과로 닫고 지시.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그러게요. 그럼 뭐야. 8월 7월 8일 기자 제목은 뭐죠? 화성시 극복을 위한 봉사 손길 이어져. 이거 과로 열고 돌려보내. 과로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반대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족들이 직접 시장과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만나주니까 이제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거든요. 해야죠. 그렇죠. 가족이 죽었는데 금방. 네. 억울하게. 그런데 화성시장은 사무실 앞에 여직원들을 세워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행정력 총동원 했어요. 네. 그리고 대신 부시장을 보냈는데 이제 거부를 했죠. 유족 측에서.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파이낸스철 뉴스 기자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편이잖아. 동족이었잖아. 8월 13일에 정명근 시장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화성시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정에 대한 거였는데 거기에 이런 거를 덧붙였어요.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정 시장은 아리셀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갔고 희생자들과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이례적인 사고 대처 모습을 보이며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진심이다. 다시 보니까 팩트가 틀린 건 없네요. 행정력 총동원했고 이례적인 사고 대처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진짜 정말 웬만하면 이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래서 한국의 웬만한 극작가들은 정치드라마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돌풍 정도는 만들어야지. 진짜 이 흐름을 보니까 사무실 앞에 여직원 세워놓은 거 이건 전략이네요. 이건 명백히 그림을 생각한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여전히 정말 건조롭고 저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뼛속 깊이 참사 희생자만 보면 괴롭히고 싶다 짓밟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지. 그런데 그 좀 충돌을 하면서 화성시 공무원들도 감정이 쌓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블라인드에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올렸는데 유족한테 폭행당했다 이러면서 몇몇 언론들은 이제 뭐 그 공무원이 멍든 팔을 보도하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해. 너네 형제 자매 부모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건 여기서 당신이 유가족이 되었는데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보자. 정말요. 네. 티라 미숙했어. 세상에는 더 많은 F가 필요합니다. 저 티라스 모욕당했어요. 그냥 농담이었고요. 이래서 제가 MBTI 보지 말라고. 네. 화성시에 상처 입은 유족들은 근데 참사를 발생시킨 아리셀로부터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걸로 충분한데 사실. 그렇죠. 우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아리셀과 유족 간의 첫 교섭이 있었어요. 근데 30분 만에 결렬이 되었고 이후에 끊임없이 유족 측에서는 2차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교섭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사측이 한 게 있는데요. 희생자 가족들한테 개개인한테 따로따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요? 합의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또 갈라치기 전략을 쓰면서. 그렇죠. 고립시키죠. 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요구하면서 대표 처벌 불원서도 함께 보냈어요. 이쯤 되면 유가족들한테 한국은 진짜 생지옥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서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남겨진 사람들은 진짜 불행하구나라는 생각을 진하게 하실 거예요. 안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네. 처벌 불원서? 네. 이 상황에? 네.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7월 중순까지 합의를 해주면 5천만 원을 더 얹겠다. 이런 흥정까지 했어요. 자, 가족의 목숨에 돈 건 거 누구? 회사죠. 네. 아까 파이낸셜 뉴스의 정명근 시장 인터뷰는 우리 녹음하는 기준으로 어제 나갔는데. 야, 진짜 문장 이렇게 썼네? 이례적 사고 대처 모습을 보이며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진심이다. 저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과로 열고. 으로 죽이고 싶어. 음. 과로 닫고. 아, 근데 이 기사의 제목이 더 싫네요, 저는. 뭐, 뭐, 뭐. 인구 180만 바라보는 화성시 정명근 시장.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설계한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또 이런 참사가 나면 이런 걸 반복할 사람일 겁니다. 화성시장은 지금 반성할 계기는 못 얻었거든요. 지금 아무도 언론도 몰아때리지 않고 일부 노동 관련된 데들 빼고는. 기업 채소 전국 1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건 맞네요. 진짜네요. 사람 죽기 좋은 환경이라는 소리잖아요. 음, 근데 보통 좋은 협상과는 보통 당근과 채찍을 잘 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흥정을 했는데 또 채찍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속한 합의가 안 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역시 삼성납품업체답습니다. 어디서 배웠나? 네. 그래서 7월 둘째 주 초에는 문자를 보내서 그 아리셀 화재 사고 보상 관련 사측 합의 제시한 이런 문자를 이제 가족들한테 보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제외동포, F4 비자, 일명 동포비자는 단순 누무 행위를 할 수 없다. 단순 누무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자, 정리해보죠.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시켰고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불안정해서 사고가 나서 일을 시켰던 직원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냐고요. 이거 화나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잘 지적해줬는데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한국에는. 이런 일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사악해서 아니요. 이런 짓을 해도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사회 분위기와 시장님과. 그리고 이쯤에서 문화일보의 김만용 부장은 이러한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문화일보 김만용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리셀 참사와 외부 세력. 외부 세력 좋죠. 네. 그런데 진짜 외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7월 25일인데요. 이날은 화성시 사회단체. 사회단체? 네. 코드 앤 코드. 사회단체가 나섰어요. 네.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사회단체가 있대요. 네. 한동훈 대표 따옴표. 사회단체. 화성시 통리장 및 주민자치회장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라고 해요. 이들 20명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리셀 추모 분양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헐 대박 사회단체. 헐 대박 외부 세력. 추가적으로 화성시 공무원 원상 복귀할 것. 화성시 공무원 어디 고장났어요? 거기 계속 있었는데. 누가 세려갔어요? 왜 원상 복구야. 아리셀 유가족에게 주는 지원금에 대한 화성시 세금을 낭비하지 말 것. 응? 세금은 낭비한 건 없는데. 아니 화성에서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니 거기다 청구한다면서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서 일하시다가 가셨는데? 네. 그리고 유족 측이 쓰고 있던 공간인 모두 누림센터 화성시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 원래 쓰셨나 봐. 거기서 장기 많이 두셨나 봐. 네. 그리고 합동 분양소 위치를 옮길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네. 근데 거기가 또 모두 누림센터예요. 자 외부 세력. 일단 직접적 관력이 있는 곳. 시청. 사실 도청도 얘기가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통 도지사는 잘 안 나타나는 게 이제 또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정치적으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나타났고. 금동은 누리센터 나타나긴 했습니다. 나타났고 지금 그 아리셀 백서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네. 또 유족 측에서 이게 뭐냐고. 네. 뭐 제대로 한 거 없으면서 뭔 백서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하고 도하고 서로 업무가 맞아 들어갔어야. 왜냐하면 도의 측면에서는 더 큰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했어도 이제 유가족이 받아들여줬을 텐데. 일단 시에서 이런 박대를 당하신 다음에는 도지사가 나와서 무슨 멋있는 말을 해도 믿고 싶지도 않고 짜증만 나요. 그러면 시, 회사, 유가족 정도가 당사자. 네. 외부 세력은 여기서 누구? 아까 통장과 이장? 네. 저는 강아지 산책 갈 때 큰 길에 빌라 꼭대기 층에서 우리 개만 보면 짓는. 아,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슈나우저인가? 뭐 있어요. 좋아요를 목소리로 누르는 친구들이 있죠. 걔가 통장님. 우리 제가 별명은 통장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 1층에서 우리 오면 짓는 걔가 이장님. 네. 반댄가? 아무튼. 반대인싸들. 그러니까 그런 개들이 있어요. 네. 그런 외부 세력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부 세력은 언론이라고요. 광고 듣고 같이 좀 더 얘기해보죠. XSFM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빗글인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빅 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 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 데이즈 광고하겠습니다. 정착의 다른 말은 29 데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쌀 때 사서 쟁이자 하는 사람들이 29 데이즈만 찾는 이유가 있죠.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친환경 식물성 섬유 인증도 완료했습니다. 요새 생리대도 비건 어쩌고저쩌고서 많이 나오죠. 29 데이즈는 그걸 선구적으로 제일 원래 하던 사람들입니다. 100% 국내산의 생리대,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여전히 너무도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중형, 대형, 롱라이너, 오버나이트, 드림핏 있는 생리대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요. 여름일수록 생리대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저희 동지분들을 아실 겁니다. 저도 만약에 필요한 입장이었다면 고르느라 괴로웠을 건 게 저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거든요. 아, 그런 분들 정말 괴로워하셨죠. 특히 롱과 오버나이트일수록 그렇습니다. 열대야에는 생리대도 잘 고르셔야 돼요. 소재로는 유기농 코튼까지 있으니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렇습니다. 29 데이즈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저 이 기사 찾아봤거든요. 어떤 기사요? 아리셀 잠사와 외부 세력? 네. 이 외부 세력을 위해서 누군지 안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누군지. 기사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정말 아이러니한 게 충청인 신문, 충청인 뉴스였나? 그런 언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청인 뉴스에서 참사 보도를 하고 이랬던 기자분이 있는데 그분의 남편이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족 대표를, 공동대표를 이 충청인 뉴스에 언론인이 맡게 됩니다. 대표가 맡게 돼가지고 당사자가 되십니다. 당사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인데 어떻게 보면 동료 기자를 위해서 대신 대표 역할을 맡아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 대표는 원래 뭐 진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걸로 또 색깔몰이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자 본인도 본인의 커리어에서 참사 관련 보도를 열심히 해본 베테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아, 이 사람 원래 좌파야 이러면서. 아, 이 기사 진짜 재밌네요. 저 잠깐만 읽어봐도 되나요? 네. 네. 화재 사건 발생 이후 공적 섹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린 확인했습니다. 문화예보 김만용 부장님의 의견입니다. 경찰과 중앙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성규명에 나서고 있다. 아, 네. 경기도는 긴급 생계 안정비와 성금도 마련에 전달을 했고 화성시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시청 내에 분양소를 설치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다. 네? 네. 자, 언론인의 힘은 이렇다고요. 사실을 이 정도로 왜곡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렇게까지 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을 뭐 하러 해요? 어, 지금. 아, 이건 미친 거 아니냐는 말 말고는 나오는 게 없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리라는 말을 왜 해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유가족을 위로하며 피해보상 협상에 나서야 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다. 현재 유가족 대표는 유가족이 아니다. 유족 측의 지인이라는 충청지역 언론사 대표이자 오랜 시간 진보진영에서 노동운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기자들은 유가족들도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대언론 창구를 민노총의 국장급 의사가 도맡아하고 있어 유가족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법률 지원 역시 민변이 맞는다. 왜인 줄 아세요? 회사가 따로따로 연락하면서 협박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베비클럽장이. 네, 그래서 참 이 사태를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나 몇 가지를 봤는데 우선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찾아봤을 때 참 이거를 프레이밍하는 방식이 참 낯설지 않다. 이런 걸 느꼈는데요. 우선 조선일보에서 나온 몇몇 보도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선일보. 화성참사 유족들 장례미러고 진상규명 해달라. 사실 이건 조금 미묘해요. 근데 조금 더 덕윗슬같이 이게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와닿는 메시지가 될 텐데 이게 그 밑으로 가면 더 분명한 그런 의도를 느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헤드라인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숙식지원 이달 말까지. 화성시 통보의 아리셀 유족들 시장실 앞 농성.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보수가 시민들을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지 기술의 정수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아리셀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인간으로서의 대의를 숨깁니다. 그게 안 보이는 척을 한 다음에 돈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 행정력이 얼마나 쓰이는지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비극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결국 사회적 약자는 사회에게 짐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내요. 그리고 이건 언제나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셀 참사가 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독자들에게 대다수의 독자들에게 요체는 뭐냐면 귀찮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2014년에도 이태원의 11.6대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썼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귀찮은데 우리 나라의 힘과 행정력과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쓴다고 라는 주제가 솔파되는 동안에 힘과 행정력은 대기업한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법인세 깎아주면서 이게 세트 메뉴입니다. 그리고 뉴스원의 뉴스원 좋죠? 뉴스원의 보도 헤드라인들을 보면 상스러움을 찾고 싶으면 뭐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우선 7월 5일 헤드라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셀 과제 100% 회사 잘못 아냐 이 발언에 격분한 희생자 유가족들 세상에 100%인 건 없는데 이제 이번 8.15니까 8.15 주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차 대전에서 조선의 피해는 100% 일본의 잘못만은 아니다.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발언에 격분한 한국인들 네. 라고 이라고 니온 게이자이에 올라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식민지 의사능력 매직은 다음 날쯤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헤드라인을 이렇게 읽히는데요. 7월 10일 헤드라인이에요. 뉴스원의 숙식제곡 중단 화성시 아리셀 유족 충돌 공무원 4명 다쳐 자 두 가지죠. 일단 유가족이 된 사람들이 호캉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그죠. 혹은 이 제목을 수정해줄 데스크는 보통 뉴스원에는 데스크가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자가 제목을 써도 바꾸죠. 에이 덜 상스럽게 이게 뭐야. 클릭을 끌어가야 된다고. 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공무원 4명이 다쳤다고 돼 있는데 이 공무원 4명이 다쳐는 직원 23명이 죽었다를 대신해서 내놓는 메시지예요. 대신해서 내놓는 보수의 메시지예요. 이건 공무원들한테도 말하고 싶은 게 그 공무원 4명이 죽었죠. 그럼 당신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4명이 다쳐서 격분한 유가족들하고 싸우다가 공무원 4명이 또 다쳐가 되는 거예요. 뉴스원은. 네.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 보도를 이걸 보도했는데요. 이 중앙일보도 헤드라인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숙식 지원 종료에 들이받은 아리셀 유족 공무원은 피멍 들었다. 공무원은 피멍 들었다. 아 세상에. 프레임 보이죠. 프레임 보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때로 이런 걸 획책하는 큰 손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 다 똑똑하고 다 배워요. 이거 다 배운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뉴스원 기자랑 중앙일보 기자랑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랑 다 같은 사람한테 배웠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자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사람들은 연대하지 못한다. 자습한 겁니다. 연대하지 못하게 하는 기사를 쓰면 칭찬받는 걸 본 겁니다. 버렸나? 그러게요. 이 따옴표의 효과를 너무 잘 아느네요. 숙식 지원 종료. 네. 숙식 지원 종료에 가장 크게 들이받을 대한민국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진숙입니다. 호캉스의 홍제. 내가 단팥빵을 못 사게 해? 제가 민주당 원내에 저 전투력 좋은 의원들한테 가장 아쉬운 건 뭔지 알아요? 호캉스를 뒤지라고. 호캉스를. 일행 없는지. 그런데 저는 이제 중앙일보의 약간 뭐랄까요. 논조는 사설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요. 언제나 논조는 사설입니다. 아 그쵸. 그런데 예전에 그 헬마우스가 이런 말 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중앙일보는 약간 강남 귀족이고 싶어한다. 강남 귀족이다. 강남 귀족. 그 악구정에 강쪽 어디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전역되면 로데오에서 만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대화를 하는 그 청년들이 늙어서 된 사람들의 모임. 우리 동네 말고는 누가 어떻게 죽고 다치고 불의에 피해를 입어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데 그 본질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우아하게 포장하잖아요. 8학군 교육 효과의 정점 같은 거예요. 중앙일보의 논조는. 정말 잘 배우네요. 중앙일보 공무원은 피멍 들었다 공무원 피멍 딱 치면 다 공무원 갑질에 대한 뉴스거든요. 악성 민원이네 우리 마음은 피멍들입니다. 이런 것. 그렇죠. 단어 선택 짱이죠. 네. 진짜 똑똑한 너무 잘하네. 분발해야겠어. 우리가 이게 라임 앤 리진 시간이거든요. 이 단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의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점을 찍는 게 이 사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서경호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경호 기자의 글입니다. 제목은 낡은 법 놔두고 법대로만 외치나. 이건 뭘까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선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법 파견 논란이 있었고 파견과 도급을 어쩌저쩌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파견법 자체가 낡았다. 지금 실정이랑 맞지 않는 법이다. 그렇죠. 그렇죠. 낡았죠. 문제가 있는데 네.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IMF 때잖아요. 파견법을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파견법이 너무 엄격하다. 맞아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적 생산 공정에도 파견 허용을 원했다. 사용자 주장이라고 폄하할 일이 아니다. 이 문 한 문장을 도함으로써 느껴지는 감정. 우리의 파견 규제는 너무 강하다. 미국, 영국은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고 독일, 일본은 극히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에 파견을 허용한다. 그러면서 또 덧붙인 이야기가 있어요. 최저임금 규제 최저임금 규제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되는 게 서경호의 시시각각인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첫 번째 문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외국인이 10% 차지했다. 이 문단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불법 파견 때문에 회사가 처벌받는다. 파견은 규제가 너무 많다. 아리셀도 불법이 된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목숨과 완전 반대된 얘기를 하죠. 이거 어제 김문수 페북글에서 봤던 건데 사람이 이 사업장에서 죽었으니 이 사업장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변태적이냐면요. 저한테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식사 메뉴 궁금해하는 마인드예요. 이거 맞죠. 그 비유가 굉장히 적합하네요. 네. 식욕이 돋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손짓국을 먹어야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변태잖아요. 이쯤까지 오면. 노동자 죽는 사건도 터졌는데 이걸로 이번에는 또 어떻게 그 규제 얘기를 해볼까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평생 글만 써온 사람이 글에 일관성이라도 있든가 그것마저 없어요. 경총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상황에서 업무 지시라는 파견법 적용 기준 때문에 원청위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의 소홀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저임금 규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최저임금 규제도 생각해볼 문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 명 전체 근로자의 13.7%다. 배터리 공장에서 사람 죽은 거하고 여전히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이렇게 많은 위법을 양산하면 결코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그래서 최저임금이 문재인 때 너무 높여놨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부려먹고 싶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랑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수지에서 필리핀 가산 노동자에 대해서 신났죠. 네. 얘기하는 거랑 오중훈 청취자 여러분들 양대포털의 뉴스 큐레이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양대포털 뉴스 큐레이션 하루에 몇 개씩 헤드라인에 필리핀 가산 노동자 얘기 올라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지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뉴스 가판대 그러니까 온라인 그런 데서 보시는 분들 보면 헤드라인에 필리핀 가산 노동자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100명 들어오는데 무슨 국대 귀국하는 얘기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아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르포 진짜 많던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계급이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게 축제처럼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게 언론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눈이 드리우는 거죠. 이쯤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도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경제 기사입니다. 6월 29일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아리셀 화제 참사에도 그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중국인들 중국이 더 열악. 네. 참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한국 가고 싶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중국의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 따른 반발 심리로 보인다. 아까랑 비슷하죠. 언론인 입장이잖아요. 언론인 입장에서 주검을 앞에 놓고 난 더 심한 것도 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겠죠. 쉽죠. 인간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진짜 이 기사는 마지막 매일 경제 기사는 진짜 징그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참 이거는 유도를 알 수가 없는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댓글에 웬만하면 동조하는데 욕댓글이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것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도 욕댓글도 있긴 하네요. 뭐라는 거야 이따위를 기사라고 냈냐 중국보다 여건 좋아서 중국 노동자는 오고 싶어 하니까 죽어나가도 조용히 일하라는 소리냐 라고 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바는 안 붙었나 보네 알바도 있어요. 알바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매경 보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당연히 그냥 냅다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10년대에 비해서 언론인들이 진짜 멀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네. 이러면서 틀튜브를 욕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틀튜브나 레벨이 비슷하잖아요. 비인간성에 네. 왜 우리 건조유터가 젊어서 제가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명작을 안 해봐서 아직 신날 게 많아요. 폴아웃을 안 해봤죠. 볼뇌 삽니다인 거죠. 네. 안 해봤어요. 폴아웃을 해보면 그게 그 핵전쟁 이후 인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 핵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볼트들이 있는데 볼트마다 각각 다른 실험 방식을 이제 정부가 예상해 놓고 각각 다른 문화의 인류가 지하에 짱 박혀있다가 밖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 네. 네.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고 엄청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 어떤 볼트는 환대해 주는데 네. 어떤 볼트는 환대해요. 잡아먹을 거니까. 한절과 그레테. 네. 그런 볼트 주민들을 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포수경제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네요. 와 나는 수직적 계급이 너무 좋고 사람들의 죽음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꽤 많고 그 친구들은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그 와중에 중국 기사는 자국민한테도 똑같네요. 누리꾼 B씨는 중국에서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뭐 60, 70대가 돼도 일할 수 있다. 올해 4월에 방문했던 한국 거래처에선 70대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적었다. 재군 여러분 추석맞이 기사일기 놀이 때는 이렇게 징그러운 거 구해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징그러운데 대신 웃겨야 돼요. 이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전초전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다. 하지만 저는 전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은 그런 사람들 아니다. 언론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 애증의 정치 클럽으로 함께한 평일 그것은 알기 싫다 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는 신수연 소장과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